기출 변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고급필터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필터 문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은 A30셀부터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드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우리는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A31셀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부서명의 데이터 조건이 여러개가 있을 때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요. 엔드함수를 사용을 해요. AND 가로 여시고 첫번째 조건은 부서명의 첫번째 데이터 C4를 선택하고요. 부서가 영업 2팀이면서 그러면 같습니까? C4에 있는 데이터가 영업 2팀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영업 2팀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첫번째 조건에 만족하면서 연봉 데이터가요. 첫번째 데이터 F4를 선택하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500만원 1,2,3,1,2,3 영액의 수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F4를 선택하고요. 20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입력하시고 2000만원 1,2,3,1,2,3,4개까지 입력하셔야겠네요. 0의 개수가 총 7개가 될 수 있도록 입력하시고요. 이제 조건의 작성이 다 되셨다면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FALSE라고 표시가 돼요. 이거는 첫번째 데이터가 이 세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FALSE라는 결과가 나는데 이거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돼요. 각각의 행마다 비교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 올 수 있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문제 제시된 데이터 입사일,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성명, 그 다음에 입사일 성명 직급, 그 다음에 연봉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셔서요. 결과를 A34라고 되어 있으니까 A34셀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추출할 피드를 작성해 놓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 A3부터 시작해서 F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실행할까요? 라고 깜빡깜빡 하고요. 조건 범위는 A30부터 A31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에 오셔서 A34부터요. D34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결과에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영업 E팀이면서 연봉 데이터의 값을 비교해 보셔서 맞게 데이터가 추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A4부터 시작하셔서요. F328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 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요. 수식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가 입력이 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부서가 영업 3팀이면서, 뭐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네요. AND 함수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은 부서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C4를 선택하되, 조건부 서식은 셀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가 됩니다. $C, $4 라고 되어 있지만, 부서는 C4, C5, C6 행위 위치는 달라져야 하죠. 그래서 F4를 한 번, 두 번, 키보드의 F4라는 기능키를 사용하는 거예요. F4를 두 번 누르셔서, $C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요,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영업 3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영업 3팀과 같습니까?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서,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무 기간에 대해서 문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2022에서 마이너스, 근무 기간인 이열함수를 통해서 입사일자의 연도를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열함수 이용할 건데요. Y, E, A, R 가로 여시고요. 입사일자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 A4셀을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죠. 앱 키보드 F4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A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2열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에 그 값, 지금 2022에서 입사일자의 연도를 뺀 값이 근무 기간이잖아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두 번째 조건도 작성이 됐고, 아까 첫 번째 영업 3팀에 대한 조건도 작성이 되어 있다면, 앤디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서식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걸로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 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두 가지 조건에 영업 3팀과, 그 다음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인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서식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두문항 고급 필터와,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시작을 해서요. F28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요.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용지 여백을 왼쪽과 오른쪽의 값을 각 1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여백을 클릭하셔서, 왼쪽의 1, 오른쪽의 1, 문제 제시되어 있는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을 각각 1로 입력하시고,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셔가지고, 정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 맵 페이지 하단에, 머리끌 바닥글을 클릭하셔서, 하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닥글 편집을 누르시고, 왼쪽 구역에다가 인쇄 시간이 표시 예와 같이, 그러면 인쇄 시간만 넣으시면 시간 삽입 클릭하실 건데, 앞에다가 인쇄 시간이라는 텍스트를 먼저 작성을 할게요. 인쇄 시간, 그 다음에 콜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시간 삽입 도구 클릭하셔서, 시간을 넣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바닥글 확인, 페이지 설정,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본 작업 세문항, 각각 5점씩에서 15점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계산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 작성된 판매 현황을 참조해서, 표 1에다가요, 순위에 대한 통신 규격별 판매 대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숫자만 입력되어 있어요. 숫자만 입력되어 있고요. 그 다음 통신 규격에 가서, 해당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판매 대수의 최대값,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지와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서를 b3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합니다. 몇 번째 큰 값을 구할 때는 라지 함수를 사용합니다. la 입력하시면 라지 함수 보이시죠? 더블 클릭해요. 그 다음, 범위만 넣어서 몇 번째라고 하면 좋은데, 지금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if 선택하고 더블 클릭. 조건은 뭐냐면, 통신 규격에 따라서 해당된 판매 대수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통신 규격이 입력된 c10부터 c30까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선택한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p2셀과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하면 c2셀과 같습니까? 아, b2, c2. 공통적인 것은 이 행에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이 행을 고정시켜 주시고,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판매 대수에서 해당된 통신 규격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판매 대수를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판매 대수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러면 통신 규격별 판매 대수의 값을 가져올 거예요. 신표, 이제 다시 라지암수를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a3, a4, a5. 아, a열이 있구나. 첫 번째 a3을 선택하되,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a열을 고정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시면, 이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판매 대수를 가져왔고,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열 수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성한 데이터,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 완성된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 다시 세 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복사 하셔가지고, 문제에 요구한 몇 번째 큰 값에 해당한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산 작업 1번 시트에 표2를 참조해서 표4에다가요, 통신사별 총 판매 대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총 판매 대수는 썸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커서를, h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되,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여신 다음에, 통신사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표2에 b10부터 b30의 데이터를 가지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g3셀과 같습니까? g4와 같습니까? g5와 같습니까? f4, f4, f4 눌러서, g10을 고정시켜주고, 행의 위치는 바뀔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 근데 사실 제가 열을 고정시켰는데, 수식을 옆으로 복사한다면 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네요. 그럼 굳이 f4 눌러서, g열을 고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옆으로 복사를 한다면, 꼭 g열을 고정시켜줘야 되지만, 우리는 아래로만 바꿔서, g3, g4, g5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참조, 굳이 혼합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요. 그 다음, 통신사별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판매대수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판매대수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판매대수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어요.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2에서요, 통신규격이, WCDMA 중, 판매대수가 가장 많은, 핸드폰의 상품 코드를, 찾아다가 표시하래요. 그러면 실제, 우리는 통신규격에 가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요. 그 만족한 데이터의, 판매대수를 가져오겠죠. 해당된 판매대수를 가져오는데, 가져온 판매대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고요. 큰 값에 해당한, 상품 코드를 여기다,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값을 찾아올 때, 사용하는 인덱스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배열 수식이에요. 인덱스. 인덱스는 범위가 필요한데요. array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상품 코드에 가서 가져올 겁니다. 수식을요. 아래로 복사하거나, 옆으로 복사하거나 하실 때는, 절대 참조를 꼭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값을 하나만 구하기 때문에, 꼭 절대 참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셨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요. 안 하셨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값 하나만 구할 거니까, 그냥 범위만 지정하시고, 그 다음 인덱스는요. 범위 행열이에요. 행열. 근데 열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넣으셔도 되지만, 행은 넣어주셔야 돼요. 몇 번째, 지금 범위 지정한 파란색의, 몇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행의 위치가 필요한데요. 그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위치 값을 표시할 수 있는, 매치 함수를 사용합니다. M-A-T-H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이 매치 함수 안에도 필요한 인수들이 있겠죠. 첫 번째, Lookup Value라고 되어 있어요. 찾을 값을 물어봅니다. 찾을 값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최대 값을 찾을 거예요. 조건에 만족한 최대 값은,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맥스 입력하시고요. 최대 값을 구하는데, 조건을 작성할 거예요. 문제에서 if 함수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맥스 함수 안에 조건을 작성할 수 있지만, if도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if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if, 조건은요. 문제에서 제시한 통신 규격에 해당한, 이란 조건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통신 규격의 데이터를, c10부터 c30에 가서 가져와요. 그 값이 같습니까? 어떤 데이터가 같냐면, 문자로 비교할 거예요. 큰 따옴표 처리하시고요. 영문 wcdma라고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요. 통신 규격에서, 지금 입력한 조건에 만족하다면,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판매 대수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하면, 같은 행에 판매 대수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그럼 if에 대한 가로가 끝났어요. 그 다음, 가져온 데이터들 중에서, 맥스 함수가 할 거는, 최대값이 얼마지라고, 맥스 함수에 대한 가로도 닫아주시면, 해당된 통신 규격의 판매 대수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했어요. 심표, 그 다음, 조금 전에 구한 판매 대수의 최대값을, 몇 번째 위치에 앉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숫자의 몇 번째 위치에 앉지를 찾고자 하면, 매치는 판매 대수만 넣어주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숫자가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문제 제시한 통신 규격 안에, 판매 대수 영역을, 조건을 줄 수 있도록, 영역을, 조건에다가, 가로 열고, 그러니까 범위에다가, 가로 열고, 통신 규격에 가서, 같습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큰 따온별 처리하시고, W, C, D, M, A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가로 닫고, 그 다음, 곱하기, 같은 행의 판매 대수에 가서, 아까 최대값을 구한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끝에 가서 심표, 그 다음, 매치함수는 최대값을, 같은 조건에서, 판매 대수 영역에 가서 찾는데, 오름차순, 내림차순, 뭐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인덱스가 범위를, 저희는 A열만 지정했기 때문에, 굳이 첫 번째 열입니다. 라고 1이라고 넣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아까 인덱스에서, 범위를, A부터 시작해서, 2열 전체를 다 줬다 하면, 여러 개의 열의 범위를, 데이터를 줬다고 하면, 첫 번째 열입니다. 라고 1이라고 꼭 넣으셨습니다. 그냥 지금은 상품코드만 선택했다면, 굳이 2를 넣지 않으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K, J, 214가, 가장 큰 값에 해당한, 상품코드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 H, 13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출시일이 가장 빠른, 그래서 민함수를 통해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고요. 그 작은 값을 출시일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고, 그 가장 작은 값의 판매 대수를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값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H, 13셀을 갖다 놓으시고, 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신 다음에, D10부터 D30 영역에서 가장 작은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합니까, 2017년 2월 12일입니다. 라고 구해지네요. 이 값을 가지고요. V루컵에 가서,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해당된 판매 대수를 찾아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V루컵 입력하시는데, V루컵은 첫 번째 찾을까? 민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신표, 그 다음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인은, 조금 전에 찾고자 하는 값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하나, 둘, 가져올 데이터는 판매 대수니까, 두 개 영역을 선택하되, 사실 V루컵을 통해서 수식을 작성하고, 아래로 복사하거나, 옆으로 복사하거나 하셔가지고, 값을 수식을 복사한다면, 지금 범위 지정한 영역은, 항상 고정된 영역입니다. 라고 F4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수식을 한 번만 구하기 때문에, 절대 참조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신표,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FALSE라고 입력하시거나, 또는 숫자 0을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어,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아까 제가 민함수를 먼저 했기 때문에, 날짜 서식이 적용이 돼서 그런 거고요. 셀 서식에서 일반이 아마 기본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일반 선택하시면, 해당된 판매 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작업 네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계산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겠다라고 하시면요.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하는데, 퍼블릭 펑션,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FN 합격이고요. 입력받는 값은 필기 시험, 실기 시험, 그 다음 직무 분석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과 직무 분석을 인수로 받아서, 합격 여부를 판정하여 되돌려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격 여부는, 만약에요, 직무 분석과 시험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무 분석과, 오타 없이 입력하시고요. 직무 분석의 값이요, 그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시험 점수가 80인데요. 시험 점수가 크거나 같다,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할 겁니다. 그렇다면, 된이라고 입력할 건데요. 지금 보니까, 시험 점수는 위에서 입력받지 않아요. 필기 시험, 실기 시험, 직무 분석인데, 시험 점수는 따로 입력받지 않고요. 아, 시험 점수는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의 평균 점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if 구문에, if 구문에, 시험 점수를 쓰시기 전에, 여기다 시험 점수를 쓰기 전에, 위에다가 시험 점수를 구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if 위에다가, 하나를 좀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탭키를 눌러서, 시험 점수는요. 시험 점수는, 는 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필기 시험과 실기 점수의 평균 점수를 구하겠습니다. 필기 시험 더하기, 실기 시험 나누기 2라고 입력하시면, 시험 점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 값이 80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fn 합격에다가,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fn 합격에다가,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커서를 2, 4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우리 수식,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시고, fn 합격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그 다음 필기 시험, 실기 시험, 직무 분석,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는 합격,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은 피버 테이블 문제고요. 문제에서 외부 데이터를 이용할 건데, ACCDB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 외부 데이터 가족이 활용하실 거고요. 피버 테이블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교재의 그림을 보시면요. 피버 테이블의 위치가 B2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B2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이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여러분이 자료를 설치해 놓으셨던 폴더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돼요. 문제에서, 기출 변형 문제에, 핸드폰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핸드폰 액세스 파일 안에는, 핸드폰 상품 목록 테이블이 있고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제시된 문제에서 어떤 필드를 가져와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는데요. 첫 번째, 출시일이 있어요. 출시일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다음 출시일 옆에 보시면, 통신사가 있어요. 통신사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옆에 가면, 단말기 가격이 있어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가져오신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문제에서 필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다음, 정렬 순서도 다음 누르시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필드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거고요. B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필드에서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필드를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출시일을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고요. 통신사를 선택하고, 행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갑에다가, 단말기 가격을 갖다 놓으시고요. 기타 비용에서, 값을 선택, 아니, 기타 비용을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테이블 클릭하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합니다. 출시일 필드를, 그룹을 월 단위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출시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월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해요. 기본, 지금 월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는데요. 문제에서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일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일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월만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월 단위로 출시일에 대한 그룹을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시고요. 그룹 하단에, 문제에 나와 있는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를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월별로 그룹이 작성된 아래쪽에, 부분합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합계 단말기 가격에서요. 평균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갑 요약 기준, 마우스 오른쪽, 갑 요약 기준의 평균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더블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하셔서, 갑 필드 설정에 가시면, 여기에 갑 요약 기준이 있어요. 평균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기타 비용도 마찬가지로요. 이 셀에서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갑 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를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피버 스타일 보통 9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 디자인 테이블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스타일이 있고요. 문제에서 말한, 보통에 가셔서, 아홉 번째 마우스 갖다 놓으면, 피버 스타일 보통 9라고 표시가 되면, 선택하시면 되고요. 옵션에서요. 피버 테이블 스타일 옵션에서, 핵머리 끌, 열머리 끌, 추가적으로, 줄무늬 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무늬 열 옵션까지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과, 문제에서 제시한, 피버 테이블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셀과 E셀, 작성을 하셨고요. 이제 피버 테이블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표 1에서, 성명, 등급, 성별 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현재 모두 선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선택, 취소를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한 성명과 등급과, 그 다음에 성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중복된 데이터가 두 개의 값이 있었습니다. 제거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네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요. 표 1에 작성된 데이터의 등급별, 나이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성별별 가입일의 개수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데이터를 정렬하셔야, 부분합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죠. 문제에서 정렬에 대한 언급도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정렬 기준을, 등급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기준 추가합니다. 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는요. 성별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합니다. 정렬, 등급별, 오름차순, 성별별, 오름차순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부분합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윤곽선에 가시면, 부분합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문제에서, 첫 번째 부분합은요. 등급별, 나이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룹할 항목은 등급을 선택하시고요.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나이를 선택합니다. 등급별, 평균, 나이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의 윤곽선의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에, 성별별, 청별별 항목은, 같은 등급 안에서, 성별로 다시 나누어가지고, 값을 구하겠습니다. 성별별, 가입일의 개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가입일을 기준으로, 조금 전에 구한, 평균도 표시할 거고요. 지금 구할, 가입일의 개수도 표시할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두 개의 부분합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한, 분석 작업 다시 2번, 데이터, 중복된 데이터 제거랑, 부분합에 대한 작성을 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데이터 계열만,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회색 계열의, 증감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증감 계열에 대해서, 차트의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 하겠으니까, 표시기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그 다음, 보조 세로 갑축이 보이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조 축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보조 세로 갑축 보이도록 하는 작업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보조 세로 갑축에서, 숫자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최소값 입력하는데요. 마이너스 입력하셔서, 2만 입력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최대값 23만 입력합니다. 23만, 하나, 둘, 셋, 넷, 주단이, 5만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5만 되어 있네요. 5 입력하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값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차트와 각축의 제목은,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연도라고 되어 있네요.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에다가, 연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차트 제목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KR, 도메인, 통계라고 입력하시고, 축 제목을 선택하시고, 연도라고 입력합니다. 차트와 각축의 제목 입력하셨고요. 다음은, 범내가요.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요. 범례를 위쪽에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의 서식은 둥근 모서리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 서식의 테두림이 선에 가셔서 테두리의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림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서 효과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림자 가셔서 미리 설정에 문제에 나와 있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글씨 크기를 10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가셔서 글꼴 크기가 다시 한번 10 글꼴 크기를 선택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작성하신 다음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문항의 매크로 작성이고요. 각각 5점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해서 단추에 연결할 거예요. 기록해 놓으시고 단추 연결하셔도 되고요. 단추를 먼저 그리시면서 매크로 기록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가시면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고요. 선택하신 다음에요. 우리는 위치가 B2부터 C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2 정도의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요. 알트키를 눌러서 B2셀부터 C3 영역에다가 단추를 그리겠습니다. 라고 알트를 누르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떼고 알트키를 떼시고요. 매크로를 어떤 매크로 연결할까요? 미리 기록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기록하기 위해서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기록을 누르시고요. 매크로 이름이 서식 적용 맞습니까? 네 맞아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G6부터 G37까지 선택합니다. 37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우리 셀 서식의 대화 상자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신 다음 셀 값이 0보다 클 경우 조건을 줄까요? 대가로 묶어서 큽니까? 0보다 큽니까? 라는 조건을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영문 대문자 5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대문자 5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하시고요. 두 번째 셀 값이 0과 같다면 대가로 묶어서 0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같다면 문자 처리하셔서 대문자 x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구분해 주시고요. 작성이 되셨다면 확인 한번 눌러서 OX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가 선택된 거를 해제하기 위해서 이미 셀 하나를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을 누르십니다. 다음은 미리 양식 단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클릭하면 실행이 될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텍스트를 서식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개발 도구의 컨트롤에 삽입해 가셔서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시고 문제 제시된 위치가요. E2부터 F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2셀 정도에 오셔서 셀 눈금선에 맞춰서 그릴 수 있도록 Alt키 눌러서 E2부터 F3 영역으로 드래그하신 다음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 봤더니 그래프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이 그래프 보기 맞습니까? 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범위가요. E6부터 E37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셀값을 기준으로 그럼 세 규칙을 하나 선택하시고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적용 선택하시고 서식 지정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요.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막대 채소값을 100분위수로 10이라고 입력하고요. 최대값을 100분위수로 90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채우기에 와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색깔은 표준색의 연한 파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색의 연한 파랑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 되셨으면 확인 한번 눌러서요.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하시고 이미 셀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을 누르십니다. 다음은 단추 2번을 클릭하면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조건부 서식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름을 좀 수정할까요?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지, 그 다음 단추 2 대신에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항 작업해 보셨고 두 문제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단추를 먼저 만드셔도 되고요. 또는 비어있는 셀 클릭하셔서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하셔서 매크로를 기록해 놓으신 다음에 단추에다가 연결하셔도 됩니다. 기타 작업 두 번째 살펴보셨고요. 기타 작업 다시 3번의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금 계산을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선택하시고 요금 계산을 선택하면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더블 클릭합니다. 요금 계산을 클릭하면 요금 계산 폼을 보여주세요라고 요금계산.show라고 입력하시면 잘못 선택을 했네요. 요금계산.show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고요. 디자인 모드 해제하시면 폼이 나오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요금 계산 폼에는 요금 선택과 사용 시간, 납부일을 데이터 입력해서 계산하면 데이터 입력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폼의 초기화 작업 지금 납부일에다가는 오늘 날짜가 표시되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납부일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요금 선택에다가는요. H6부터 J12 영역의 데이터를 요금 선택에다가 표시할 건데 열이 하나, 둘, 세 개의 열을 요금 선택, 목록 상자에다가 표시 작업을 할 겁니다. 잠시 창을 한번 닫고요. 우리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왼쪽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폼을 선택하고 요금 계산 선택하신 다음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코드보기 가셔서 개체는 유저폼, 오른쪽에 프로시저는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TXT 납부일에다가는요. 오늘 날짜를 표시할 거예요.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LST 요금에다가는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소스라고 입력하시는데 연결하실 데이터는 H6부터 J12 영역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근데 아까 HIJ 세 개의 열이에요. 그래서 잠시 요금 계산 폼을 선택하고 LST 요금을 선택하면 컬럼 카운트가 현재 화면에서 봤을 때 현재 컬럼 카운트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컬럼 카운트가 1이라서 첫 번째 열 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세 개의 열이 표시가 돼야 되니까 여기를 3으로 수정하는 건 하지 않고요. 미리 파일에 제공된 형식 파일에 제공된 속성을 이용하실 거니까 우리는 따로 코드 보기 폼 초기화에다가 현재 LST 요금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셨는데요. 요금에 컬럼 카운트 열의 개수는요. 컬럼 카운트는 HIJ 3개입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세 개의 열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창을 잠깐 닫아 볼게요. 요금 계산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열 문제에서 말한 데이터 날짜 입력되어 있고요. 다음은 요금 계산 폼에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납불가 그 다음에 요금 코드와 통신사 기본 요금 사용 시간 뭐 사용 요금을 표 1에다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 데이터를 입력할 셀의 위치는 A5 셀부터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면 하나 바로 위쪽에 표 1이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두 개 행입니다. 라고 커런트 리전을 통해서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면 2라는 값이 반환이 되는데 우리는 6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플러스 4를 하셔서 6행에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우리는 등록을 클릭하면 계산을 클릭하면 마지막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range 라고 입력하시고 기준을 A5 셀로 잡을 거고요.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 개였는데 우리는 6행부터 입력할 거니까 더하기 4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셀즈 i,1 A열에다가 납부일을 입력할 거예요. txt 납부일 데이터를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셀즈 i,2에다가는요. 문제의 그림을 보면 요금 코드를 입력하실 건데요. 이 코드는 사실 문제에서요. 통신사와 기본 요금은 리스트 인데스 속성을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lst는 lst 요금이라고 넣어 볼게요. 요금을 입력하겠습니다. 기본 목록 상자의 첫 번째 데이터가 첫 번째 열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세요. 첫 번째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요. lst 요금점 세 개의 열이 있었잖아요. 컬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c-o-l-u-m-m 에서 첫 번째 열입니다. 라고 하면요. 0이라고 넣으시면 첫 번째 열에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럼 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잠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금 계산에 가서 하나를 코드를 선택하고 계산을 누르시면 아 제가 셀즈 아 오타가 있었네요. 셀즈에 오타가 있어서 오류 메시지가 됐고요. 잠시 중지 여기에 오타가 있었어요. 셀즈 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를 선택하고 계산 누르면 이렇게 납부 1과 요금 코드의 첫 번째 열의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종료 한번 누를게요. 데이터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컬럼이라고 여기 첫 번째 점 컬럼 점 옆 번째 열입니다. 라는 걸 생략하셔도 되고 넣으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잠깐 지우고 그리고 확인 한번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목록 상자에 첫 번째 열의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계산 누르시면 컬럼 넣지 않아도 첫 번째 열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니까 생략하셔도 되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시려면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열은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셀즈 i,3이라고 넣으시고요. 통신사는 아까 하셨던 방법을 이용하면요. lst 요금점 컬럼 col 컬럼에 1이라고 넣으면 잠시 한번 창을 닫아볼게요. 요금 계산하면 요금 코드가 아까 첫 번째가 컬럼이 0이라고 했잖아요. 통신사는 두 번째니까 1이 되는 거고요. 기본 요금은 세 번째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우선은 통신사까지만 해봤으니까 하나를 선택하고요. 계산을 누르면요. 이렇게 내가 선택한 a002의 요금 코드와 통신사가 입력이 되는데 문제에서는요. 통신사하고 사용시간은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다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또 작성을 하셔야 돼요. 언급이 없으면 지금처럼 컬럼을 사용하시면 편하시고요.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요. 내가 요금 계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면 a001을 선택을 하면 a001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값이 반환이 되는데요. 값이 반환이 되는 값은 첫 번째 데이터 잠시 한번 잠깐 창을 닫아볼게요. a001은 7행에 있어요. 요금 코드는 a6부터 j12 영역에 데이터를 연결했으니까 요금 코드가 첫 번째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서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요. a001은 1 2 3 이렇게 값이 반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창을 살짝 크게 해서 목록 상자에서 제가 요금 코드 첫 번째 제목을 만약에 선택을 하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 a001을 선택하면 1 a001을 선택하면 2라는 값들이 반환이 돼요. 그래서 리스트 인덱스에 값이 반환된 값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a001을 선택하면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오른쪽에 가서요. a001을 쭉 따라가면 일곱 번째 행에 있어요. 일곱 번째 행에 있다라고 하면요. 아까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반환된 값 숫자 1에다가 6을 더해야만 일곱 번째 행으로 가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돌아와서 컬럼을 사용하지 않고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셀즈 LST 요금에서 내가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에서 선택한 값이 a001을 선택하면 숫자 두 번째니까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 그 다음 그 데이터는 일곱 번째 열에 있습니다. 6을 더해 주시면 7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고요. 심표 그 다음에 열의 위치를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열의 위치는요. a가 1 2 3 4 5 6 7 8 9 가 통신사가 되는 거예요. 9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9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를 닫으시면 요금 코드에서 LST 요금에 선택한 데이터의 값의 10번째 열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문제에 언급이 되어있지 않으시면 컬럼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사용시간 통신사 사용시간 사용시간도 마찬가지로요. 볼까요? 사용시간은 입력을 받네요. 입력을 받으니까 셀즈 i,4는 사용시간을 입력받겠습니다. 라고요. txt 사용시간에서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숫자 형식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value 라고 입력하신 거고요. 셀즈 i,5에다가는요. 다섯 번째 열은 기본 요금이에요. 기본 요금도 아까처럼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셀즈 lst 요금에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선택한 값에 첫 번째 데이터 6을 더해주시면 되고요. 열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셀즈 i,6은 사용시간 곱하기 기본 요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할 거예요. 셀즈 사용시간 i,4 곱하기 셀즈 i,5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면을 살짝 크게 해서 i라는 변수는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고요. 1,2,3,4,5,6은요. a,b,c,d 열의 번호를 숫자로 나타낸 거고요. 납부일 lst 요금 사용시간은 현재 폼에 있었던 데이터를 가져다가 입력해 주실 거고요. 3번과 그 다음에 5번은요.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목록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면 그 첫 번째 데이터 엑셀 시트에 가면 6행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요.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 기본값은 0이 반환이 되니까 더하기 6을 해주셔야 6행의 데이터로 갈 수 있고요. 뒤에 있는 9는 뭘 얘기하냐면 A부터 시작해서 카운트를 해서 가는데 쭉 갔을 때 9번째 열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9라고 넣으신 거고요. 10은 10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라고 언급이 돼 있지 않다면 lst 요금점 컬럼 이라고 하시고 첫 번째 열이면 0 두 번째 열이면 1 세 번째 열이면 2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문제에 제시된 속성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제시가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 쓰시면 돼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고요. 그 다음 요금 계산에 와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 선택하고 시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해당 내가 선택한 요금 코드와 제일 통신 그 다음에 기본 요금 들어갔고요. 사용시간 사용요금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작업과 기타작업 살펴보셨습니다.